여긴 어쩐 일입니까?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사장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. 최 실장 의심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검찰에 잡혔어. 나쁜 년. 네가 처음부터 똘목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난 똘목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어. 네가 뭘 안 나고 떠들어! 내 여자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. 네가 준 장똘목 1인 사용권 있잖아. 네 하루를 온전히 다 나한테 준다는 거였잖아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정의롭고 사람 잘 믿고 마음 여리고 그치만 누구보다 강하고 씩씩한 소주야.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.